안녕하세요 이럴리스의 하 셰프입니다 오늘 부산 자갈치 시장에 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1시 38분이네요 맛있게 음식 해드리려고 신선한 장을 보러 왔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수급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항상 장을 봐오고 있거든요 일단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부산에서 신선한 제품을 사서 고객님들한테 나가야 돼요? 네 그렇죠 항상 그렇게 사야 신선한 음식이 원물 자체가 좋아야 되니까 그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좀 커서 그래야? 소풍자 소풍자에 넣어보자 아 지금 숯불구이 안 지금 숯불구이 안 맛이 없어 그냥 과자 한번 씹어줘 선백합인가? 뭐시죠? 뭐시죠? 뭐죠? 이거 한치만씩 넣어주나? 하나는 더 맛있어 손으로 먹다가 안은다고 하니까 뭐 이래가 사가지고 그러고 가면 네 배 잡고 주메사마 넣고 고기 잡고 고기 싸우고 그럼 진짜 김밥 말아야 돼 밥하고 호대리 말고 하껌 안 돼요 아 진짜 길을 가다가 이거 아 바로 구워도 되면 신선한 재료들이 자갈치에는 이게 길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야 이거 봐봐 이거 와 이거 구워 먹어도 돼 와 근데 우리는 안 쓰니까 아 이거 그 고등어 찍어야 됩니다 아이고 고등어 찍어야 됩니다 고등어 찍어야 됩니다 고등어 찍어야 됩니다 전개가 갈치 됐다 이거 찍어야 됩니다 와우 저 혼자 한번 들어가서 모든 생선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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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